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자 규제를 다시 강화한 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이었던 어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 주행을 줄이기 위해 새 도로교통법은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게 했는데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공유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또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성급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회는 다시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그제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면허가 있는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합법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은 넉 달 뒤부터는 다시 불법이 되는 겁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도 4개월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깁니다. 경찰은 다시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해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